안녕하세요 와입니다. 방송인 최하정이 연화킬러라는 서문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2004년 7월 7일 오후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방송인 최하정이 스페셜 MC로 출연해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하는 모습이 공개돼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라잡았는데요. 이날 최하정은 미우새 출연을 결정하자마자 가장 먼저 모벤져스의 나이를 체크했다고 고백하며 언니들이라고 해맑게 외쳐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에 MC 신동엽은 그동안 미우새 출연한 게스트들이 단 한 분도 한 적 없는 호칭 정리라며 친한 누나가 모벤져스에게 언니라고 하니까 적보가 꼬인다라고 말끝을 흐려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동안의 아이콘 최하정은 할머니 때부터 3대째 내려오는 꿀피부 관리법과 목주름 없애는 최하정만의 비법을 솔직하게 공개해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라잡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하정은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는데 그는 자신이 연하킬러라는 소문에 대해 연하만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니다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시작이었던 연하남에게서 들었던 충격적인 애칭을 공개해 스튜디오를 술렁 얘기한 만큼 연하킬러 최하정에 대한 소문의 진실과 오해는 무엇인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6일 방송된 tvn 유키즈 언더블럭에서는 방송인 최하정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라디오 dj 하차 근황에 대해 요즘은 브런치를 즐긴다. 꼭 프렌치 토스트나 과일이 아니고 청국장을 끓여 먹더라도 11시 반에 즐길 수 있다는 게 좋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 앞에 숲이 있다. 거기도 왔다갔다 한다. 아직까진 좋은 느낌이 더 크다고 말한 그는 우울할까봐 전화했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 없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어 최하정은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다. 요즘 슬로우 모닝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더라며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도 마시고 바깥 창문 보고 읽고 싶은 책도 읽는다. 그게 10분이어도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 라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최하정은 제가 라디오를 그만둔 것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더라며 sbs에서 잘렸다.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돈이 없다. 유튜브하려고 그만뒀다 등등 전혀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3,4년 전부터 잘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밝힌 그는 아무리 동안이라서 내가 70살이 됐는데 12시 라디오를 할 수는 없다. 아이돌이 나오면 제 손녀뻘이라고 웃음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하정은 가장 좋은 5월에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차 후일담을 전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1961년생으로 올해 나이 63세인 최하정은 과거 학력 위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7년 8월 30일 허위학력 연예인으로 지목 네티즌들의 질타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최하정은 본인이 진행하던 sbs 라디오 프로그램 최하정의 파워타임을 통해 공식적인 사과와 말을 시청자들에게 전했는데 그는 이번에 불거진 허위학력 논란에 대해 많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해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한 것은 용기 없어서였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라고 사실을 전한 최하정은 사람들의 선입견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자신이 오망스럽고 허영심이 초래한 이번 사건의 고개를 들 수 없다는 말도 덧붙이며 거듭 사과를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라디오 재밌었는데 최하정 학력 위주 논란이 있었어 연합길로 소문 밝혀지나요? 이제는 쉬엄쉬엄 쉬셨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주엄이 되었을 테로는 조금 더욱 수익을 할 수 없다는 정확한 stakes. 이렇게 하면은 그 주엄이 정의가가 인정적 Lak